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두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도 뵙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계 가면서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그 주제 아래서 하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고보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찾는 분 안 계시죠 4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의 예리시대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히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굳이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요한범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이 빛이 있었어요 장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이 땅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맺는 과목을 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사과나무가 나오고 바나나가 나오고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편을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어부예요 어부가 많았죠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였고요 요한도 어부였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만난 곳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어부니까 배, 바다, 잔뼈가 굵었죠 예수님 쉬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배에서 웬만해서 예수님 주무셨다는 표현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주무셨다는 표현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 분주하게 일을 하셨어요 바쁘게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은 속에 눈을 띄어주고 그리고 문등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중붕병자를 고쳐주시고 고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돈으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가나에 물을 벼려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예수님 정말 바쁘신 분인데 그날은 배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열심히 제자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걸 좀 이렇게 잘 표현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한쪽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베드로가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거든요 안드레 뭐해 빨리 노를 쉬어 너 빨리 요한 너 뭐하는 거야 아마 베드로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배가 잘 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갑자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은 갑자기 불죠 잔잔하던 바다에 미친 바람이 막 불어치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안 가요 배가 막 기집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대단해요 막 풍랑 일고 제자들 막 소리치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 한쪽에서 물론 성경에 코골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뭐 하시는가 보여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무슨 일인데 풍랑 일고 난리 난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예수님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감독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크게 외쳤는지 작게 이야기했는지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풍랑인데 그러면 막 노젓고 소리치고 외쳐야죠 그거 정상 아니에요 광풍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옆에서 자요 예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뭐하십니까 우리 죽습니다 딱 눈도 일어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편을 건너가자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안드레가 얘기했습니까 홀몬타니아 목사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저편을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누가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의심이 예수님인데 그 저편을 갖는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 말씀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하나이 말씀했습니다 땅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맵은 과목을 내라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매맵은 나물을 맺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과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바나나 나무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파인애플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될 만한 일을 말하세요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흙밖에 없는데 어디서 사과나물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좀 비슷한 나물에도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비슷한 파인애플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사과나무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땅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땅은 각기 종류의 시가진 열매맵은 과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나 저표를 건너가자고 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표를 건너가자고 하면 그 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들 마음엔 말씀보다 광풍이 더 컸어요 아 예수님 저표를 건너가자고 해서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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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광풍이 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 마음을 제가 살펴봤어요 저표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에 보니까 광풍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형편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습니다 눈에 보니 형편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의 저표를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처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광풍이 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죽겠다 야 베드로 어떻게 해? 안젤 어떻게 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죽습니다 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을 봤어요 저표를 건너간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광풍만 있는 거예요 토거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광풍 같은 형평만 있었어요 토거는 가난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위에 생각을 버렸어요 생각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을 세웠어요 토거는 세계의 중심이다 토거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다 성도들 마음의 말씀을 넣었어요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난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늘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인데 아니야 토거는 아프리카의 중심이야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될 거야 깜짝 놀란 게 토거 성도들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줘야지 근데 그들이 물질을 모아서 미국 교회를 돕겠다고 물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거에 30개 센터를 지었어요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바꿔주려고 앞으로 100개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30개 센터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토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토거 갔다 왔는데요 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저는 토거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 없는데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내 거지 이 말씀을 내게 떨어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내 인생에 참고되는 이야기로 듣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어낸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저표를 건너가자 했으면 배가 부셔져도 가는 거예요 아멘 배가 부셔져도 가요 하나님 그 배를 다시 합쳐서라도 가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형편을 믿는단 말이에요 난 가난해 난 암 환자야 난 불행해 그 형편을 바라고 형편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주무시드라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자면 돼요 예수님이 하면 베드로도 옆에서 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 그럼 내가 좀 일 좀 해볼까 야 우리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야 바다야 좀 조용해 야 풍랑아 좀 잠잠해 너 왜 이렇게 설쳐 너 좀 가만히 있어 예수님 한마디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잘 때 같이 자면 돼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 저표로 건너가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결국은 멸망했었죠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성벽을 쌓는 이야기고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여러분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은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왕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땅끝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마음에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았어 하나의 우리를 버린 거야 우리 왕들이 너무 악하게 살았어 하나의 우리를 버렸어 이제 유대는 끝났어 근데 여러분 예리미아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포로되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거다 사람들 마음에 그 말씀보다도 형편이 더 컸어요 마치 저편을 건너가자는 말씀보다도 광풍이 더 마음에 큰 것처럼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저 끝에 있는 저 땅 끝까지 가서 어떻게 다시 돌아와 우린 포로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포로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포로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포로로 살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 자유롭게 살죠 네 포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이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했어요 네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도 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고 그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네이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돌아갈 거야 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지만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몇몇 친구가 왔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봤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환란과 능욕이 예루살렘에 가득 넘치고 네이미아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미아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형편은 정말 불가능했지만 그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당신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있죠 생일날 되면 엄마가 핸드폰 새로 해줄게 아이폰 요즘 새로 나오는데 생일날 되면 엄마가 새 거 해줄게 아이는 막 생일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엄마 아이폰 새 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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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생일 아니잖아 해줄 거죠 저번에도 해준다고 안 해줬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었고 엄마 꼭 해줄게 아이는 그 약속을 담벌 엄마에게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엄마 약속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이미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땅끝에 있더라도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포로 니에미아를 술관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의 술관원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왕이 기분 좋아서 술을 한잔하는데 니에미아는 술관원장이 됐지만 기쁘지 않아요 왜 아직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니에미아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성경 한 번은 봐야겠죠 2장 1절 아닥사사 왕이 20년 니사노레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니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니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너 얼굴에 수색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냐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니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도 읽어주세요 그는 술관원이 됐지만 술관원 만족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좋은 차도 생기고 좋은 집도 생겼겠죠 지금 같다면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될 텐데 왕에게 술을 따는데 얼굴에 근심 빛이 있었어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난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걸리냐 네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 뭐가 필요하냐 강서편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강서편 총독들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패스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여권을 써주세요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문을 세울래 많은 나무들이 필요한데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명령서를 써주세요 많은 나무를 주라고 명령서를 써주세요 니에미아는 몸은 바벨론에 있었는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아멘 몸은 포로라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몸과 마음을 만들었어요 몸은 병들면 갇혀서 병원에 지내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수들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니에미아가 몸은 바벨론이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계속 가봤어요 마음에서 가봤어요 난 돌아갈 거야 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아, 그리로 가려면 편지가 필요하네 강서편 총도에게 명령서가 필요하네 그가 나를 막을 텐데 왕의 명령서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겠구나 왕이요, 조서를 주세요 어, 내가 써줄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꿈들을 계속 꿔요 니에미아는 포레였지만 마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계속 간 거예요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많은 나무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결국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반대하는 자도 있었어요 도비와 삼발렛이 계속 반대했지만 그는 약속을 품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길을 열어갔어요 하나님이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갈 때 포레의 신분을 가게 안 하고 유대 총독으로 가게 했어요 그는 한나 포레에 불과했는데 그가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장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유대 총독을 만들어줬어요 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약속대로 결국 성벽을 세웠어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아 입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로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돼 바사한 고레스는 마론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저를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 유대나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배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왜 감동시켰습니까 예레미아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결국 그가 성전을 짓는 일을 그가 하더라고요 에스라를 세워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사한 고레스가 죽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상 시대 때 성전 짓지마 그랬어요 아닥사상 명령을 썼어요 짓지마 절대 짓마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췄어요 망이 짓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왜 성전을 안 짓냐 쟤들이 짓지 말래요 아닥사상 짓지 말래요 하나님 어떻게 져요 그 짐은 목 날라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내가 도울 테니까 지워 그게 학계 써요 성경의 학계 써요 그래서 학계가 그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해요 그게 에스라 5장이에요 다시 지으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아닥사상 짓지 말라 그랬네 너 목이 두 개야? 생명이 두 개야? 누가 지으라 그런 거야?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래? 백성들이 이거 바상 고레스가 지으라 그랬어 너희 조상 바상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 받아 지으라 그런 거야 그 창고 찾아봐 있을 거야 어디에 국고 창고 찾아봐 그래서 다리오왕 시대 때 그 국고를 막 뒤졌어요 여러분 집에 창고 뒤져봐요 거기 뒤져보면 보물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마침 집에 가서 창고를 다 뒤져보세요 거기 아주 골동품 나올지 몰라요 다리오왕이 막 뒤졌어요 창고를 거기서 바상 고레스의 명령서를 찾아냈어요 그게 에스라 6장이에요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부담해라 어 이 조서가 있네 그래서 다리오왕이 야 성전 다시 지어 필요한 경비 다 나라에서 내줄게 그 다리오왕이 또 조서를 썼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 등을 방해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아멘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들에겐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약속과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형편도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저편을 건너가자고 말씀했는데 광풍이 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편을 건너가자고 말씀도 있고 미친 바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합하냐는 거예요 광풍에다 마음을 합하면 두려워해야 되고 저편을 건너가자고 말씀과 마음을 합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니에매아가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와 삼발라시 반대하더란 말입니다 마치 광풍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니에매아는 믿음으로 성벽을 지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요 바하사항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다시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하사항 고레스의 명령서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사람들과 전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조서를 발견하면서 이게 전설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되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도 돼요 바하사항 고레스의 조서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하튼간 바하사항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이 재건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항 시대 때 짓지 말란 명령서까지 받아내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을 합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브라신 여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할 건지 아닥사항의 명령대로 아 지면 안 돼 지면 죽어 그러든지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지었어요 4장에서 짓는 걸 멈췄어요 에스닥 5장에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야 너희들 왜 안 지어 그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을 듣고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 누가 지으라고 그런 거야 바하사항 고레스가 지으라고 그랬어 다시 찾아내고 그 다리왕 시대 때 다시 이제 조서를 써요 누구든지 성전 지는 걸 방해하는 자 죽여라 말씀도 있고 형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난 죄 안 졌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죄를 지어본 적 있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손 드셨네 목사님도 나쁜 사람이네 네 저도 죄를 졌어요 저도 나쁜 사람 우린 죄를 졌어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예수 우리 제 씻었습니까 못 씻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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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씻었습니까 염소와 송화제에 필요하냐 오직 자기 필요해 영원한 속죄에 이뤘다 아멘 예 터널 리뎀션 했어요 아멘 예 영원히 터널 영원히 내져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루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 미야마 내가 기도함으로 말 미야마가 아니고 내가 헌금함으로 말 미야마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말 미야마가 아니고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 미야마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거룩합니까 당신 거룩합니까 죄짓잖아요 거룩해요 죄를 짓는데도 거룩해요 이단이네 죄짓인데 어떻게 거룩해 죄를 짓으면 죄인이지 사람들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아요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요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성경 읽어놓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해놨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염소와 송화제에 필요하니 오직 자기부를 영원한 속죄에 이루었다 그랬는데 당신 영원히 의로워요 영원히 거룩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내가 죄를 졌어 난 죄인이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미 용서해 줬어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씻어줬어 2000년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씻었어 내가 널 거룩하게 했어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광풍을 믿어야 됩니까 저표를 건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죄를 짓는 내 형편을 믿어야 됩니까 거룩하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럼 쟤 막 져도 되겠네 예수님 거룩하겠어요 쟤 막 져도 되겠네 난 그건 모르겠고 예수님 날 거룩하겠어 아멘 난 그건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거룩하겠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 하늘하나 유옵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하늘하나 유옵으로 받지 못해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좀 술 좀 그만 마셔라 이제 도덕질 좀 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washed 나보로 죄를 씻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씻겨 졌단 말입니다 but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게 쓰였어요 but은 뒤집는 거잖아요 네가 죄를 졌다 네가 탐심을 품었다 네가 술에 취했다 네가 도덕질을 했다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그게 아니고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justified but you are justified 네가 거룩하게 됐다 네가 거룩하게 됐다 and you have been sanctified 예수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씻어졌습니까 안 씻어졌습니까 네 씻어졌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음 3장에 보면 세례요원과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원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반드시 받아야 됐어요 세례할 때 꼭 안수 준비한 PPT가 있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간다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에 머리 안수에 죄를 넘긴 게 레이기 4장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젠 염소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 세례요원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인데 세례요원 예수의 머리에 세례를 했단 말입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죄가 넘어갔다고 성경 기억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저렇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죄가 넘어갔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 1장 29절에 The next day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 세례와 예수님 보고 외쳤습니다 고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넘어갔습니까 예 나는 죄를 졌어요 이게 나의 죄예요 내 죄가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가 어디 간 거야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까 못다녀 목사님도 죄를 졌다 그러더라고 이게 볼 못다녀 목사님 죄라고 해봅시다 죄를 많이 지셨네 근데 이 죄가 목사님에게 없고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지저스 봐라 사람들아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넘어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려절 다 씻은 거예요 burn your washed가 실행된 거예요 but you are washed means your sins are washed 아멘 예 burn your washed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뤘단 말입니다 당신 거룩합니까 예수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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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거룩합니까 are you holy yes yes 예 대체 내 죄가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어 예수에게 넘어갔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it is finished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쉬 말이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거룩합니까 예 저도 거룩합니까 우려 언젠가 하늘날에서 만날 거예요 예 그곳은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부라 할지라도 그가 목살 할지라도 죄인은 못 가요 의인만 가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고린도 6장 12절을 너무 좋아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번 유하시더니 번 유하시더니 번 유하시더니 번 유하시더니 번 유하시더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여러분을 의롭게 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우리 자매한테 주고 있어요 받았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달라니까요 성경은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 죄사함을 줬잖아 받아 내 아들 예수가 널 의롭게 했어 아 그래도 죄를 씻어 주세요 죄를 씻어 주세요 성경은 손으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죄가 있습니까? 그 죄 어디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폐로 건너가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번요 워시드가 세워져서 여러분의 생일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Join us in sprea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Start by sharing this message with those around you